음악 우리는 지금 위기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총체적인 위기의 시대입니다 사회는 갈등과 혼란으로 범벅이 되어버렸습니다 종국은 안정이 되지 아니하고 가정마다 포장해놨지만 불평의 소리, 불만의 소리, 불신의 소리가 각 가정에서 난무합니다 그 소리가 가장 가까운 부부 사이에서 불신의 소리가 들리고 있습니다 불만의 소리가 들려옵니다 때로는 상대방을 향해서 질타하는 원망의 소리가 각 가정에서 들려옵니다 즐거움과 기쁨은 순간에 지나지 않습니다 시대가 대단히